다자하오 스팅과 함께 지내게 된 뮤지션 현을 맡은 이현우입니다 도데이지는 성공한 건축가와 MG라이더 그리고 싱글 남녀와 초보 엄바까지 혼자여도 함께여도 외로운 이들이 특별한 단짝을 만나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갓생 스토리를 그린 영화입니다 다채로운 캐릭터들의 따뜻한 웃음과 공감대를 느낄 수 있을텐데요 개성만점 반려견들로 인해 얽히고 설키며 시작되는 예측불허 스토리까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도그데이지가 대만에서 개봉한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만 관객 여러분들도 꼭 극장에서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 저기 그냥 단순히 개XX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걸 모르니까 이런 기획서가 나오는 거예요 지 말대로 우리가 강아지 데리고 있자 기밀 남부 얘가 그쪽 자식인가? 아 선생님도 얼마나 상식이 크십니까 우리 원다 꼭 찾아드리겠습니다 아니 원단가요? 유리요? 동물병원 원장님한테는 있는데 고민상식한테는 없는 게 뭘까요? 뭘 있는지?